자 그 다음 시간 볼게요. texting thumb is the thumb pain texting thumb이라고 하는 것은 엄지손가락 통증입니다 명사되니까 당연히 꾸며줘야 되겠지 이건 주격관계대명사네 that comes, 온다 with hours of texting on a smartphone 스마트폰에서의 hours of 하니까 복수적, 그러니까 수시간에 문자 보내는 것, 텍스트하는 것과 함께 오게 되는 엄지손가락 통증입니다 꾸며 들어갈 때는 니은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온다, 오는 통증이야 자, the best way to prevent texting thumb of a chord 당연히 최고의 방법 역시나 명사 뒤에선 꾸며줘요 자, texting thumb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주격보호 아까는 형용사적 용법이었지만 이번에는 명사적인 용법이죠 is to stop texting 문자 보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but this is not easy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so here are some useful tips 그래서 여기 몇몇 유용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주어가 here가 아니라 tips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I야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존재 구문이라고 하죠 there is there here이 아니라 there 로 쓰면은 그냥 뭐뭐가 있다 라고 하는데 here을 쓸 때는 여기에 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거야 몇몇 유용한 조언들이 있습니다 If you have texting thumb 너가 texting thumb을 가지고 있다면 자, first 먼저 I thought thumb 엄지손가락에다가 얼음을 대라 이번에는 ice가 동사로 사용한 거야 얼음을 대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을 명령문이라고 하겠죠 자, keep the eyes on your thumb 그래서 그 얼음을 이번에는 또 명사야 얼음을 유지해라 너의 엄지손가락에 for twenty minutes at a time 한 번에 이십분 이럴 때 for는 시간이 뒤에 남은 동안 several times a day 하루에 몇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라는 얘기네요 세컨드 두 번째로는 Do many finger stretching exercise regularly 해라 많은 손가락 스트레칭 운동을 해라 규칙적으로 세 번째로는 text slowly 느리게 문자를 보내라 그러니까 문자 보낸다 라기보다는 자판친다는 뜻이겠네 그죠 fast texting 빠른 texting 빠르게 문자를 치는 것은 makes the pain worse 오형식이야 목적어를 목적격보하게 만든다 그 통증을 더 안 좋게 만든다 자 그래서 try to text slowly 느리게 자판 치려고 노력해라 finally using other fingers instead of thumb 자 엄지손가락 대신에 다른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를 쓴 거야 그러니까 뭐뭐하는 것 자 모든 표현은 이렇게 동사 뒤에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끝나는 거고 자 엄지손가락 대신에 다른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Can also help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럴 때 help는 돕다 라기보다는 도움이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세요 It not only lessens the pressure on the thumb 자 그것은 not only but also 도 뭐뭐할 뿐만 아니라 레슨 하면 줄여주다 압박을 엄지손가락의 압박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벗이 그러나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아 나도 not only 벗어올스 오금을 해서는 뭐뭐할 뿐만 아니라 뭐뭐도 하다 역시는 뭐 집어넣어도 되고 안 여기서는 또 오형식이 사용되는데 이번에는 아까는 목적격보호의 형용사가 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사역동사로 쓰인 거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보호의 사역동사다 보니까 목적격보호의 동사원형 원형부정사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가 너가 약간은 느리게 만들 것이다 아까 천천히 하라 그랬잖아 그지 엄지손가락 쓰지 말고 다른 손가락을 쓰면 그렇게 된대 자 여기까지입니다